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팝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연습하고 했던 것과 달리 또 같이 이렇게 앞에서 하니까 조금 더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. 이어서는 저의 곡, 저의 음원을 한 곡 더 부르려고 하는데요. 이 곡은 저한테 참 의미가 있는 게 저의 첫 싱글 앨범 타이틀곡이에요. 그래서 제가 저의 이름으로 음원을 내게 된 게 이 곡이 저의 첫 곡인데 워낙 소중한 곡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곡 제목은 이름이 뭔데 라는 곡이고요. 가사는 조금 슬프긴 하지만 즐거운 곡이니까 잘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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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